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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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열정도 조금 뽑아낸 것 같고요 이제는 서로 서로가 달아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떠나면 좀 아쉽지 않아요? 안 아쉬운가 봐요 별로? 아쉬워요? 네 아니 진짜로요? 네 아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갈 수 없지 지금 거의 갈라다가 다시 왔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후쿤 후쿤 달아오른 이 분위기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호흡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임하려고 노래를 한 곡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시고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엉덩이는 붙이시고요 자기 자리에 뭐 테이블 마킹 저희가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실제로 네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무엇이죠 승희씨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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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으로 공격으로 각각의 움직여 체크메이트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마침 또 우리 클릴을 좀 많은 거 같아요 이 노래가 우리 딴 애는 굉장히 면복인데 말이죠 맞아요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네 이 노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아 아니 저기 마이크 들렸어요? 마이크 있어요 혹시? 아 그렇지 바로 오게요 빰빠람빠람빠람 여기 아 그래 포위에 알겠어 조금 있으면 무대로 올라오시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니까요 너무 침범하지 마시고요 장난이고요 여기 굉장히 포인트 구간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스니씨는 마지막 인사 제가 효정언니에게 토스 받았습니다 제가 앞에 끝에 인사 받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